오빠. 왔어? 할 얘기가 뭐야? 동희야. 응? 내가 좀 아파. 어디 가? 많이 아파? 그런데 어쩌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오늘 그런 희망을 봤어. 그러니까 나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? 기다릴래. 나 기다릴 수 있어. 어쩌면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몰라. 상관없어. 나 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오빠 기다릴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나 늙었다고 차면 안 돼. 나 다 나으면 나중에 우리 시골 같이 내려가서 살까? 나 시골 순경하고. 좋다. 나 배엠 네. 나도 좋아. 나 배엠 네. 나 배엠 네. 나 배엠 네. 나 배엠 네? 감사합니다.